Q. 나 팔굽혀펴기 30개까지는 하는데. Q. 여러분 나 못 믿음? 60초 후에 공개됩니다. 100만원 돈 벌어졌어. 흑흑 흐어 응. 하… 팔굽혀펴기를 하짐에 마시오. 아 진짜요? 아 이거 진짜 너무 쉬운데? 돈 벌게 날로 먹네 남자세 남자세 하나 둘 셋 셋 넷 아유 아유 됐다 긴장돼서 내가 여자들한테 인기 좀 끌어본다 진짜 15분을 절대 늦지는 않을 건데 25 알겠습니다 아 이게 은근히 그렇구나 1,000원에 5개 너무 쉬운 거 아닌가 했는데 5,000원이면 이미 25개구나 보여드려야겠네 저도 꾸준히 운동을 좀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몸 키우는 건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그때 100개까지 했었어요 5개 대박 아유 5개는 너무 쉬운데? OK 알겠습니다 뭘 설마 했었니 건강해지는 느낌이야 손옷이 깔아 후지마스 뭉겨있고 다섯 개 덩핑크 알았어. 아직 열 개 남은 것 같아. 다시 돌아가 그 자리로 또 이런 콘텐츠가 재미있을 준비하고 가자. 열 개. 아니 저 이러다가 저 진짜 본격 근육 남캠 방송으로 바뀌는 시간인데 아마 더 이상하면 어쩌면 오늘 케이크 할 수 있을까? 팔이 조금씩 투들거리고 있습니다. 네 죄송합니다. 아까 허세 부려서 죄송합니다. 진짜 힘들겠다. 갤집애님 저를 죽이시려고 베놈티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